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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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알탕? 야 그래도 야 시까지 걸렸네 한번 가보자 아 근데 치킨 시킬 만한 데가 별로 없는데 705A 좋은 탕크인가요? 한번 보세요 좋은지 치즈불닭 아 매운거 못먹는데 근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 어 문 닫았구요 아니 어떻게 떼어서 상판에 튕기냐고 어 Idee 여기도 문 닫아요 흐흐흐흫 xu doch 정성X 기호 finis 찰.. 어때요? 여러분 이거.. 같은 행 pena? 백톤.. 어.. 야 나와 병신아 내가 잡을게 어 형이 보여줄게 자 지치로코 튕기고 안 쏘네 이치로 이렇게 이렇게 원래 순서가 이치로코 튕기면서 떼고서 때리는거에요 순서가 원래 그게 맞아요 이치로가 간을 한번 봐가지고 맞았죠 그냥 183 쳐다보고 있을거같아 어 개꿀이고 아주 그냥 꿀통이고 아이 미친 이게 튕기냐 일반탐관통 250대 아닌가 256인데 왜이렇게 튕기지 예 초파방이라 별로 안아프고 오오오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저 판자 뭐야 피해 1 뭐야 저거 그앗 아이 미친 씨배 뭐 스냐 거기서 와 저기서 스네 미친 아 캡 안하네 캡 3캡했으면 이거 아마 위험했을텐데 이제 2캡 이러면 맞겠지 안되나? 아니 땡 히힛 아 충각 뭐야 왜 다 뒤져 애들 뭐야 이거 그냥 툭 치면 애들 막 충각 데미지 팍팍 들어가는데 어 애들이 막 지리네 그냥 잠깐만 야병 뭐야 어어어 쐈다 가자! 아이 미친네 걔도 맞았나? 한테인거 같은데 또 쐈다 예배 크으 좋고오오오 이거 장점 봤죠 여러분들 크으 스바라시 어 스바라시 철벽 어 스파르탄 능력자 수비수 에이스 6718딜 5킬에 도탄 3700 네 순경 1222 에이스네요 수 까탱이있나 어 이거 3610도 돌아가 어 까탱으로 밝혀죠 답은 충각이었다 보자 한번 내가 맞은건데 해쉬 그니까 옆구리 맞은거 뒤통수 맞은거 튕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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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튕기고 아까 오사연이 제일 불쌍하던데 한발 두발 세발 아무데나 막쌌는데 다 튕겼어 그 다음에 내가 때린거 보자 이거 뚫리고 아까 오사연 엉덩이 183 하부 떼우사 아 뭐야 떼우사 아까 몸조준했는데 포탑으로 갔네 탄이 에이 뭐야 이거 어쩐지 이건 뭐야 아니 슈발 이렇게 막고 비껴 나간거야? 존나 어.. 어이가 없네 이건 또 뭐냐 하탄났었네 상탄났었네 괴도 괴도 맞았네 괴도 이치루가 하아 잠깐만 보자 이거 이거 실방울좀 보자 이치루 잠깐만 이각도잖아 지금 이렇게 아 장난치냐 지금 이거 민관통 민관통 민관이다 이거는 진짜로 어? 아니 장난하시나요 이거 지금 152mm 150이라고 하고 관통 250대죠 그냥 프리패스구만 이치 아 그래도 오늘 해냈다 이 705 에이스를 땄으니 오늘 할건 다한거 같은데 어 평지를 터졌네 다섯번